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CEO과정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. 황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CEO과정 13기 입학식이 지난 19일 북영대학교 미래관 CEO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. 본 행사에서는 문화복지CEO과정 12기 수료생들을 비롯해 많은 신입생들이 참석하여 함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. 문화복지CEO과정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봉사에 초점을 두고 한 해 동안 수화특강, 심폐소생술, 시문학 강의 등 여러 특별 강사들을 초빙해 정기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문화복지CEO과정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이 되며 1부에서는 특별 강의가 진행이 되겠고 2부에서는 리더십 스피치 교육을 동반해 수강생들이 한층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하여 수강생 모두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를 좁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영입니다. 복지TV 부산방송